우산 타격자 계속 진행합시다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는 더 볼 게 없다 아 뭐야 아 뭐냐고 아 여러 대 때려야 부서지는 거였구나 난 어두운 웹이 싫어 아 이게 끝인가 아 뭐 또 부서 해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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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오토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저 돌릴 수 있는 걸 돌려야겠죠 이 게임은 킬 찾기가 불친절해 나는 전형이 없었다 그때 남은 블랙이 horizon upstairs key 이거 뭐지? 아 아니 여기가 길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그 다음에 없더라고 아 저 위에다가 하라고 아 이걸로 쏘는 거였구나 굴리는 게 아니라 아 못 먹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충 넘어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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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572. 572년 자리는 어디나 본 거야? 572년 자리는 어디나 본 거야? 592년 자리는 어디나 본 것 같다. 아닌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또 만나군 앞 정머리 저 맥투성이 저 회골 뜬게 데미지구요 아 아 이걸 봤네 얘도 빛이라는데 얘도 빛이라는데 어둠의 자식들 음 음 음 프레임에서 떼어내면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피염체가 점점 두려워진다 피염체는 들러붙을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저거 퍼랭이 얘기하는거지 앞 정맨한테 달러붙은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단단하냐고 밑에 뭐있나 떨어져볼까 떨어지면 죽을려나 아 죽는건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구나 그 사이비놈들 문양이 있는데 그 사이비놈들 문양이 있는데 님 뭐에요? 뭐지? 이제 쟤랑 싸우는거죠? 그러네요 쟤가 그 앞 정맨이야 헉 어쪄 아 urance 엑 Mac provided 아 뭐야 두 번 튕겨내자 아 참나 에이 모르면 죽어야지 그래도 보스전 하기 전에 저장해주는거는 좋네요 아이 배지 배지 저장 안되네 아이 그니까 배지 파괴된거 복구 안되네 저거는 스턴 던으로 때리는게 낫겠다 저거는 스턴 던으로 때리는게 낫겠다 고마다 아악 으으아ㅏㅏㅏㅏㅏㅏ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잘 아는구랑 멀리서 쳐야겠다. 잘 보였다니. 잘 보였다니. 그냥 이렇게 퇴장이야? 대사 같은 거 없어? 아니 이 양반 정체가 뭔데요 그래서? 아 뭐 나중에 살아나서 그때 구해줘서 뭐 이러겠지 뭐. 탈모냥이. 뭐야 저거? 탐정인가? 뭐지? 이 게임 진짜 진짜 급전개 끝이 없네. 아니 맨날 급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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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개야. 임플란트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자연스러운 자유. 네 인생은 규정한 거야. 서로 동등해질 수 있을 거야. 이상한 놈이 동료가 됐다. 그리고 임플란트맨은 죽었겠지? 물속에서는 작동 안 한다며요. 인플란트맨은 죽었겠지? 임플란트맨. 눈이 맛이 갔네요. 눈이 맛이 갔네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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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Ну steady. 아 안녕하세요. 저기서가 지금 배 시vant 있어서 계속 반들을 정리해 보았다. 저는서 하나가 뒤로步으로 하니 여기 위에는 왜 올라올 수 있는거지? 몰라 안녕 안녕 행복분석가야 니 주변 사람들은 우울하기만 해 먹는걸 좋아하잖아 이상적인 행복식품을 판매하려고 해 지나이다 특제 요리를 먹게 해줘 특제 머피니언 음 개방금지 벌써 개방했는데 사망위험이 큽니다 천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아야 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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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네요 아니 지금 들어갈 수 없으면 열어놓지 말라고 나중에 보여주라고 저 돌 있는 곳들이 나중에 다 갈 수 있는 곳일까 길이 있으니까 저기도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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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변환기라고 해. 이걸 파괴한다는 건 부모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젊고 운 좋은 자만이 축복받고 휴식할 권리를 얻을 수 있지. 아이보리로 가득한 욕조에서 몇 개월을 지내. 힘이 부족할 경우 몸을 잃게 돼요. 현실 세계에 남은 자들은 규율에 따라 잘못을 어쩌고저쩌고. 아주 드물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 선택받곤 해. 그게 로열 제안이냐? 행성을 제어할 힘까지 존넣게 돼. 그러네. 로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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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이네 로열이 사용해 세aucoup riders 능 при 부회 고맙습니다.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지 그들은 전사이고 파수꾼이야 걔네들이 에이전트인가? 아이보리 혈액이 흘러 남을 해하는 자들로부터 사람들을 수호하지 몇십년 몇백년을 살아 극히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 기적과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러고 기적과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 기적과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 기적과 신비가 이루어진 곳이 많을 것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음 8년치 세계관 아으 젠장 일루와 죽겠네요 내 체력의 상태가 왼쪽으로 하면 된다 사는 무서워 폴라가 어디지 폴라 폴라 잠긴 상자 던져가 아니 폴라 피 없는데 한 대 더 맞으면 죽겠다 이거 난이도 그냥 낮출까 별로 하드로 할 필요도 없어보인다 폴라 대가 저기 있으니까 선장도 근처에 있겠네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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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거를 밑에 떨어뜨려 놓는 거구나. 이 앨범은 아까봐, 이 railroad은 아까봐요. 아까봐요. 오늘은 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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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 악명높은 이시의 선장 마이런이 맞겠지요 말대가리처럼 생겼구먼 무례하긴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불경하도다 이 밑에 있는 척추에 들어앉아 있어 지도를 만드는 걸 방해하길래 산기숙에서 물기둥이 솟아 배째로 떨어져 버렸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어리석은 놈 이 산 밑도 위도 안전하지 않아 괴물이 있으니까 정체가 무엇이든 내 힘으로 쓰러트려주지 제 손재주에 도치된 멍청한 약의 꿈 같은 소리라는군 내 힘은 진짜야 가고 싶으면 가 네가 실패하면 널 더 볼 일도 없고 말이야 너희가 죽으면 이 행성에선 생명 따위 미천하고 부잘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돼 그걸 믿고 이별의 지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건가 나중에 날 처형하는데도 그 힘을 쓰겠지 그건 의식이다 내가 Nersek을 들이며 나는 내 힘을 쓰여 아 은 은 은 은 은 음.. 보스전이야? 여기서 무슨 짓이냐? 로열님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말이다 병사요 컨트롤러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귀중한 창조물이 이런 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인가? 성물에 대한 경외심이었구나 엄청 오래된 물건일 겁니다 왜 아무도 나에겐 말해주지 않았지? 조직이 당신과 이야기하길 원한다는 거 아십니까? 동굴 깊은 곳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조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잊고 있는 모양이야 얼마나 여겨오셨지? 몬부를 떠낼때 지진같은게 일어났습니다 길을 정비할 동안 내려와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진을 비킨 범인이 여기 있다던데 하얀 성산 것과 비슷한 형태야 내가 파괴하겠어 문양이 있는데? 흠 뭐야? 뭐긴 뭐야 보스 자리지 뭐고 하얀 성산 야.. 힘 좀 쳐봐라 룰 4.26 쪽에 실은 해야지 위에도 뭐가 있다 이거 메탈슬럽에서 봤어 대결이 막 바뀌는데 룰 멀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지?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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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이님 관로가... 괴물 상대로도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넌 총이 없잖니. 문용님 반갑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총 하나 줄까요? 내 숙적을 물리쳤어. 이 행성 기계야. 코어와 연결된 모듈이 아닐까 싶어. 닥쳐. 아니 지가 물어보놓고 닥치래. 인정머리하고는. 어째서 이렇게 거대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존재를 낳으셨지? 마음 편히 먹으라고? 이 행성을 기계라고 생각해봐. 여행 중 많은 걸 봤지. 직감으로 느낀 건 성서에 적힌 내용과는 흘렀어. 신성 모독이다. 어. 귀 막았다. 응. 안 들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군. 응. 안 들려. 인생은을 마음껏 즐겨. 이 행성은 죽음의 문턱에 들었었어. 이별에 담겨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내 부활을 찾아야겠어. 미친 노인. 드디어 갔군. 이 괴물을 보고 싶지 않아. 이 괴물을 보고 싶지 않아. 어라? 뭐가 하늘로 날아간 것 같은데?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다면서요. 정말. 나를 안 믿고 있구나. 보토병을 양산.. 하는 곳이구나. 아니. 된다. 물은. 고통. 보초병을 양산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완전히. 스프리티. 롱타임 어고 어퓸 모멘트 레이더 문 열어 이씨 마음껏 기뻐해 이제 대륙은 움직이지 않아 다른 배를 찾자 수몰된 동굴로 가자 힐라할라님 남갔습니다 힐라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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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위로 가는 건가 본데? 아니구나 임프로비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대체 하아.. 아주 커닌 반갑습니다 길찾기 할로우나이트보다 복잡한 게임 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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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딜까 아이고 아이야 아이야 아니 길은 적어도 알려주자 좀 어디로 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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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시는 분 없죠 아 답답해 초코빌크스님 반갑습니다 여기 길 아십니까 혹시 아 어디야 이제 아니 진짜 돌겠네 아 밝은 생각을 하자 불경이 듣고 싶어요 게임하고 방송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안 알려주는데 대체 게임이 뭐 찾아야 하는지 저도 몰라요 저기 조직문이 닫혀있다 다른 길은 없을까 저 문구가 있긴 한데 아니면 아까 거긴가 아까 저 건물인가요? 아까 저 건물인가 누가 가야 되는지 안 알려주는 거야 대체 유저가 이 게임에 대해 뭘 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말다 ours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지도 보고 욕만 한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 동굴 가서 다 뒤져봐야겠네요. 그러면 또 불러오게 하자. 그러면 불러오게 하자. 영상? 제가 좀 길찾기를 싫어요. 트리플 A 게임들도 길찾기 나오면 기겁을 합니다. 전에 막혀있어서 못 갔던 길이 이제 열려있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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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말고 오른쪽도 막혀있었는데 저기부터 가볼까? 저기부터 가볼까? 패딩 입고 있다. 음흠흠흠. 음흠흠. 음흠흠. 음? 아 미안. 나 미나야. 미나야. 무사한 모습을 봐. 무사한 모습을 봐서 정말 기뻐. 너 꼭 닌자 같아. 뭔 개소리여. 너 안 추워? 나 게임 캐릭터라서 괜찮아. 우와 대단하다. 선장은 근처에 있을거야. 오빠 구하는 것도 돕는다고 꼭 약속할게. 구스탑. 그 사람은 뭐든 치료해. 알고 있는 것도 많겠지. 가자. 내가 곁에 있을게 로빈. 아 미나 패딩 입고 있는거구나. 뭐야? 아 여기 워프. 저기는 워프입니다. 빠른 이동하는 곳. 여기 밑에 부터 탐색하면 되겠죠. 소파. 셔야 되죠. 이거 모임. 여기 밑에 부터 탐색하면 되죠.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러면. 나가면 되는거네.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마을에 있는 구스타보를 찾아가자. 마을에 있는 구스타보를 찾아가자. 구스타보를 찾아가자. 구스타보를 찾아가자. 마을이 어디 얘기하는 거지? 어디가 마을이야? 아니 표지판 봐도 모르겠거든요? 뭐 다 가보면 되겠지. 어디가 마을이지? 모르겠다. 마을이 어딘지 아시는 분. 이 게임은 설명이 너무 부족해. 아니 마을이라고 하면 유저가 마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나? 마을이 어딘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을이 어딘데. 이 게임 설명이 너무 부실한 거 같아요. 잠시만 끊을게요. ㅎㅎ 1